안녕하세요 책방차차 달콤 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책은 욱하는 성질 죽이기 입니다. 여기서 욱하는 성질이라 함은 그냥 단순히 화를 내는 정도가 아닌 분노를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늘 행복하고 항상 웃는 얼굴이고 싶죠. 그런데 항상 웃는 얼굴로 살아간다는 건 가능하긴 한 걸까요?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슬플 때도 화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들은 선이라는 게 있죠. 내가 화나고 힘들고 억울하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화풀이를 하거나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물건을 부수거나 한다면 큰일이죠. 그럼에도 자꾸 분노가 넘쳐 올라서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본인이 그렇지 않더라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 책 욱하는 성질 죽이기는 총 9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챕터에서는 분노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 챕터는 무엇이 분노를 만드는가, 분노의 발단과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챕터부터 여덟 번째 챕터까지는 욱하는 성질의 6가지 종류를 각각 설명하고 이를 예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홉 번째 챕터에서 모든 분노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이야기하며 마무리 짓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챕터와 두 번째 챕터의 일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노는 대체 무엇인지 그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고 분노의 발단과 원인들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예시들이 들어있어서 어렵지 않게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의 책 욱하는 성질 죽이기 지금부터 시작할까요? 갈수록 커져가는 현대병 오늘날 욱하고 취미는 성질을 조절하지 못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다. 작가이자 심리학자인 존 레이테인은 폭발적 분노에 대한 자신의 저서에서 평범한 사람들 중에서도 5명 중 1명이 통제 불가능한 분노를 경험한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전 세계 인구의 20%가 상습적으로 살인을 저지를 만큼 심각한 분노를 보인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곧 많은 사람이 때때로 분노를 참지 못해 나중에 후회할 말이나 행동을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런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은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폭발하는 자신이 정말 싫지만 일단 분노가 치밀면 자신을 통제할 수 없다고 말한다. 나는 위스콘신주 오클레어에서 임상심리학자로 일하고 있다. 오클레어는 인구가 겨우 6만 명밖에 되지 않는 한적한 도시로 가족 중심적이며 신앙심이 깊은 데다가 조용한 곳이다. 오클레어에는 얼치기는 있을지 몰라도 이렇다 할 폭력 조직도 없다. 그래서 이 소박한 도시에는 분노하는 사람이 드물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르다. 내 담당 파일에는 빽빽 소리 지르는 성질 급한 돌발성 분노와 오랫동안 혼자 꽁에 있는 잠재적 분노를 동시에 나타내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버림받음에서 비롯된 분노는 일상적이라고 할 만큼 많다. 요즘 많은 나라에서는 헤어진 커플들이 이미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얘기되고 있다. 또한 경제 불황으로 인한 정리해고 때문에 근로자들 사이에서 체념성 분노가 늘고 있다. 특히 이곳 오클레어에는 엄청난 수치심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많다. 이들은 아주 작은 비난에도 매우 분노한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세계 곳곳에 많은 사람이 극심한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간다. 이들에게 남은 것은 삶에 대한 공포와 방어적인 태도뿐이다. 나는 레이테이가 발표한 수치가 맞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마 전체 인구의 20%가 적어도 주기적으로 분노를 표출하고 있을 것이다. 분노는 이미 세계의 많은 나라가 안고 있는 중대한 문제점이다. 우리는 왜 분노하는가? 극심한 분노를 경험한 적이 있다. 분노를 참을 수 없다. 이것은 욱하는 성질을 못 참고 폭발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껴본 감정이다. 그렇다면 왜 분노를 참을 수 없을까? 지나침이 돌을 넘어설 때는 언제일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여러 가지 답이 있겠지만 먼저 한 가지를 들어보겠다. 모든 인간이 감정을 담아두는 그릇을 가지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이 그릇에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격한 감정을 담아둘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화가 날 때마다 그릇 안에 분노를 담는 것이다. 그런데 이 그릇은 풍선에 가깝다. 화가 나지 않았을 때 풍선은 수축한다. 그러다 화가 나면 풍선은 팽창한다. 그런데 이성이 남아있을 정도에서만 화를 낼 수 있도록 딱 그만큼만 늘어난다. 어떤 사람들은 잘 늘어나는 풍선을 타고난다. 그래서 쉽게 화를 내곤 한다. 이들의 풍선은 끝도 없이 늘어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 화를 낼 수 있는 한계가 있으며 그 한계를 넘어서면 풍선은 금방이라도 찢어질 것처럼 얇아진다. 끝도 없이 늘어나는 풍선은 없다. 언젠가는 한계에 도달하게 된다. 감정을 담는 풍선이 꽉 차는 것이다. 그래도 아직 풀지 못한 화가 있다면 풍선 안에 얼마나 더 감정을 우겨 넣을 수 있을까. 풍선은 언젠가는 터지게 되어 있다. 다른 비유를 들어보자. 며칠째 계속 비가 내리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빗물은 시내와 강으로 쏟아지고 강은 금방이라도 땅을 집어삼킬 듯 출렁인다. 물을 가두고 있는 것은 댐 하나뿐인데 과연 그 댐이 홍수를 막을 수 있을까. 물이 화를 상징한다면 답은 보통은 막을 수 있다이다. 방수로를 얼마간 열어야 하겠지만 댐은 엄청난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지어졌다. 세기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홍수가 와야 댐을 뚫을 수 있을 것이다. 감정을 담은 풍선이 터지거나 댐이 뚫리는 시기는 내가 과도한 분노라고 규정한 상태와 같다. 여러 가지 부정적인 변화를 촉발하는 감정적 과부하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세 가지 변화를 살펴보자. 이성적 인식의 완전 상실 혹은 부분 상실 라일은 욱하는 성질이 터졌을 때 자신이 한 말이나 행동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는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에게는 흔한 경험으로 그들 대부분은 자신이 한 말이나 행동의 일부를 기억하기는 하지만 일정 시점까지만, 즉 감정을 담는 풍선이 터지기 직전까지만 기억한다. 그 뒤로는 거의 기억하지 못한다. 이러한 기억은 지적이기보다는 감성적이며 구체적이기보다는 모호하다. 앞서 본 라일은 분노에 따른 일시적 기억 상실을 겪은 것이다. 풍선이 터졌을 때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부분은 능동적 의식 기억처럼 뇌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발달된 부위이다. 정상적인 자기 인식의 완전 상실 혹은 부분 상실 브렌다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몸을 조종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건 역시 분노가 있는 사람이라면 흔히 하는 경험이다. 의식이 있어도 스스로 정상이 아니라는 걸 느낀다. 마치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가 된 것처럼 무섭고 분노에 가득 찬 다른 존재가 자신의 온몸을 통제하는 느낌을 받는다. 이러한 변화는 부분적으로 짧게 일어날 수도 있지만 완전하고 장기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 행동 통제력의 완전 상실 혹은 부분 상실 분노가 폭발했을 때 가장 무서운 것은 행동 조절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이다. 최악의 경우 실제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그들은 자신의 것, 남의 것 가리지 않고 물건을 부수기도 한다. 다른 때라면 절대로 입 밖에 내지 않았을 끔찍한 말도 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러한 행동에 대한 통제력은 다행히도 부분적 혹은 일시적으로만 잃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통제력을 잃었을 때의 파괴적이고 폭력적이며 분노로 가득 찬 자신과 평상시 모습의 정상적이고 평온한 자신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느낀다. 총체적 분노 총체적 분노는 그 어떤 화나 분노보다 강력한 극단적 사태이다. 화 혹은 분노라는 말로 그때의 경험을 표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분노가 침인 사람에게 화가 났다고 말하는 것은 엄청난 토네이도를 가리켜 폭풍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 그냥 화가 난 정도가 아니라 분노로 펄펄 뛰고 있는 상황이다. 총체적 분노는 몰아치는 분노의 폭풍, 복수의 칼날을 품은 초강력 태풍과 같다. 이 같은 분노는 한 사람의 몸과 마음을 총체적으로 바꿔 잠재적으로 파괴를 일삼는 위협적인 인물로 만들 수 있다. 욱하는 성질은 육체를 좆먹는 일이기도 하다. 심장은 쿵쾅쿵쾅 세차게 뛰고 꽉 쥔 주먹은 손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책상을 내려친다. 목소리는 평상시보다 높아지고 다리는 후들후들 떨린다. 혈압의 급격한 상승으로 눈에 있는 모세혈관이 확장되어 말 그대로 세상이 빨갛게 보이는 사람도 있다. 화가 난 사람과는 대화가 가능하다. 아무리 화가 났어도 진정시킬 수 있고 적어도 말은 통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총체적 분노를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 흔히 욱하는 성질을 폭발하면 자신만의 세계에 빠지고 만다. 주위에서 뭐라고 하든 전혀 귀에 들리지 않거나 듣더라도 의미를 완전히 왜곡하여 이해한다. 누군가 제발 진정해 라고 말을 해도 너 또다시 날 조정하려는 거지 로 받아들이고 사랑해 라는 말도 널 징호해 라는 말로 듣는다. 하지만 그 순간이 지나 몇 시간 혹은 하루 정도 시간이 흐르면 엄청난 죄책감과 후회가 밀려든다. 욱하고 성질을 낸 사람은 내가 그때 뭐에 홀렸나 봐. 정말 미안해 널 겁주려고 한 건 아니었어. 일부러 때린 건 아니야.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용서해줘. 라며 사과한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모든 분노가 총체적 분노는 아니라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덜 위협적이거나 약한 분노도 있다. 먼저 욱하는 성질의 여섯 가지 종류를 살펴보자. 1. 돌발성 분노 지킬 박사는 평소 아무렇지 않다가 갑자기 하이드시 즉 무서운 성격으로 돌변하곤 한다. 한마디로 위협적이다. 이것은 욱하는 성질을 가진 사람들을 나타내는 말이다. 당신이 만일 이러한 행동을 보인다면 갑작스런 분노 즉 돌발성 분노를 겪고 있는 것이다. 돌발성 분노란 갑자기 예기치 않게 성격이 돌변할 정도로 화가 치밀어 감정이나 생각, 행동을 전혀 통제하지 못하거나 혹은 일부밖에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돌발성 분노는 무의식 중에 일어난다. 그렇다고 늘 갑자기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몸에서 경고신호를 보내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좋지 않은 느낌이 들거나 곧 패닉상태에 빠질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경고신호는 무척 도움이 된다. 욱하고 분노하기 전에 사람들에게서 벗어난다거나 여유있는 시간을 보낸다거나 적절한 약물치료를 받거나 운동을 하거나 화를 가라앉히도록 도움을 줄 만한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통은 아무 신호나 경고 없이 화가 폭발한다. 신호는커녕 다른 사람들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사건에 자신만 욱해서 이성을 잃고 악을 쓰며 상대방을 위협하고 억압하며 공격한다. 마치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엄청난 속도로 보통 수준의 화를 넘어 폭발한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말로도 진정될 수 없으며 넘치는 분을 모두 소진할 때까지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다. 2. 잠재적 분노 분노가 항상 특정 사건에 대해 즉각적인 반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자신이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천천히 누적되기도 한다. 이 같은 화는 이성이라는 장막 아래에서 수년간 용암처럼 이글거리고 있다가 결국 바깥으로 분출되며 이를 잠재적 분노라고 한다. 특정 개인 혹은 자신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생각하는 모임이나 집단을 향해 분노가 장기적으로 쌓였을 때 자신이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상황에 대해 병적인 집착을 보인다. 그리고 가해자 집단에게 도덕적인 분노와 징호를 나타내며 성격 변화를 일으키거나 복수를 하는 상상, 가해자를 계획적으로 습격하는 등의 행동을 한다. 잠재적 분노를 겪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에게 피해를 준 가해자가 도덕적으로 타락하였으며 폭군이고 악랄하다고 굳게 믿고 있다. 3. 생존성 분노 자기 마음대로 분노를 폭발시킬 수는 없다. 하지만 욱하고 성질을 낸다는 것은 무척 괴롭고 지치는 일이며 함부로 해서도 안 된다. 욱하는 성질은 흔히 자신의 존재 가치를 결정짓는 특정 부분에 위협이 가해졌을 때 폭발한다. 그렇다면 어떤 위협이 욱하는 성질을 일으킬까? 가장 직접적인 위협이라면 당연히 육체적인 것, 즉 자신이 육체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살아남기 위한 대응책으로 발생하는 분노가 있다. 이러한 종류의 화를 생존성 분노라고 부른다.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다거나 중요한 상황에서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사실을 참기 힘들 때 체념성 분노라고 한다. 이러한 분노는 하늘에 대고 삿대질을 하며 왜 내 아들을 데려갔냐고 신을 향해 절규하는 아버지의 분노처럼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서 비롯된다. 5. 수치심에서 비롯된 분노 자신이 창피를 당했다거나 비난을 당했거나 모욕을 당했다고 느꼈을 때 이는 누구나 싫어하는 상황이다. 솔직히 누가 좋아하겠는가 하지만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도 아닌데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를 수치심에서 비롯된 분노라고 하며 자신을 수치스럽게 만든 사람에게 욕설을 퍼붓는다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 6. 버림받음에서 비롯된 분노 외로움, 초조함, 불안감 등을 잘 견디지 못할 때도 불화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예전에 자신과 사귀던 사람이 현재 다른 사람을 사귀고 있는데도 절박하게 그 사람이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경우가 그렇다. 헤어진 사람에게 자신의 애절한 마음을 털어놓으려고 전화를 걸지만 결국 다시는 꼴도 보기 싫으며 재수없다고 소리치다 끊게 된다. 그러한 분노를 버림받음에서 비롯된 분노라고 한다. 생존성 분노, 체념성 분노, 수치심에서 비롯된 분노, 버림받음에서 비롯된 분노는 모두 자신에게 꼭 필요하다고 인식되는 것을 얻기 위한 싸움이다. 첫 번째는 신체적인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자신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픈 욕구이다. 세 번째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존중받고 싶은 욕구이며 네 번째는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속하고 싶은 욕구이다. 이 네 가지 모두 각각 다른 욕구이지만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남기라는 같은 배경에서 출발하고 있다. 지금까지 모두 여섯 가지 분노를 살펴보았다. 두 가지는 진전 속도에 따라 돌발성 분노와 잠재적 분노로 나누었고 네 가지는 위협의 종류에 따라 생존성 분노, 체념성 분노, 수치심에서 비롯된 분노, 버림받음에서 비롯된 분노로 분류하였다. 욕하는 성질과 위험에 대한 왜곡된 인식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이는 여러 가지 반응은 각각 그 의미를 갖고 있다. 심지어 욕하는 성질도 상황에 따라서는 필요한 반응일 수 있다. 가장 단적인 예로 폭발적인 분노는 목숨이 위험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적이 칼을 들고 공격하는데 생각만 하고 있다면 안 된다. 그럴 시간에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무 행동이라도 취해야 한다. 모든 두뇌 활동을 잠시 멈춰놓고 살기 위해 애쓰는 것이 최선이다. 아무리 쉽게 욱하고 분노를 터뜨리는 사람이라 해도 인생을 살면서 자주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 놓이는 걸 바라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 말은 어쩐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분노는 생명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느꼈을 때 일어나는 것인데 목숨이 위험한 절박한 상황도 아닌데 분노를 터뜨리는 것은 어찌된 일일까? 정답은 실제로 이들은 큰 위험이 없는데도 자주 자신이 극심한 위험에 처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들은 위험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자신이 시도때도 없이 비난당하고 있다고 믿는다. 그런 사람들에게 세상은 안전과 안락함이 아닌 적개심과 위험 그리고 언제 공격해올지 모르는 적으로 둘러싸인 위험천만한 곳으로 인식된다. 분노와 우리의 불완전한 두뇌 존은 샘은 잘하지만 기억력은 나쁘고 조지는 예술적인 감각은 있지만 그것을 말로는 잘 표현하지 못한다. 타티아나는 훌륭한 사회성을 타고났지만 논리성은 떨어진다. 이들은 모두 완벽과는 거리가 먼 두뇌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러한 뇌를 가지고 있다. 어떤 상황에서든 항상 완벽하게 작동하는 뇌는 없다. 누구에게나 취약한 부분은 있게 마련이며 이는 뇌의 연결회로가 잘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안타깝게도 뇌에서 감정을 관장하는 부분이 잘못 연결되어 있다. 이들의 뇌가 완전함과 거리가 먼 이유는 유전적인 요인, 병, 상처, 심지어는 트라우마 때문에 발생하는 것일 수도 있다. 원인이 무엇이든 이들은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게 분노를 터뜨리며 쉽게 성질을 폭발한다. 감정이란 참으로 복잡한 것이며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감정은 행동지침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전령 역할을 한다. 행복의 전령은 그렇게 하니까 참 기분 좋다. 계속 그렇게 해. 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슬픔의 전령은 그이가 보고 싶어, 그 사람을 되돌아오게 할 수 없겠니? 이라고 말한다. 분노의 전령은 그게 뭐야? 마음에 안 들어, 못하게 해! 라고 외친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뇌라면 감정을 조절하는 여러 기능을 수행한다. 우선 뇌는 감정적 반응을 생성하는 전자 경로와 화학 경로를 만든다. 즉, 뇌가 적절한 전령을 만들어서 적합한 곳으로 보내는 일을 한다는 뜻이다. 다음으로 뇌는 우리가 전달받은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나는 지금 초조해 와 같은 메시지를 우리 뇌가 해석한다는 의미이다. 또 뇌는 계속 같은 메시지가 전달되거나 메시지의 의미가 지나치게 누적되는 일이 없도록 조절한다. 한마디로, 고마워요. 메시지 잘 받았습니다. 이제 그만 가보세요. 라고 전령에게 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은 무척 복잡하다. 게다가 사실 뇌는 감정조절만을 전담으로 하는 부분이 없다. 물론 뇌뇌의 변연계가 감정조절과 깊은 연관이 있으며 뇌의 감정조절 센터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러나 이곳 외에도 전전두엽, 측두엽, 중뇌수도관주의 회색질, 대뇌핵, 소뇌 같은 부위도 감정조절을 담당하는 데 한몫한다. 즉,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을 통제하며 살기 위해서는 뇌의 모든 부위가 잘 작동해야 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뇌의 일부가 고장났거나 없거나 제대로 발달하지 못했다면 감정을 조절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예를 하나 들겠다. 언제 조사를 하든 간에 전 세계 인구의 10%는 세로토닌이 필요량보다 적게 배출되고 있다고 한다. 세로토닌은 뇌에 있는 뉴런과 뉴런 사이의 작은 틈새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신경전달 물질이다. 이것이 부족할 경우 우울증, 무기력증, 절망을 느끼게 되며 세로토닌 결핍일 경우 흔히 주요 우울증 장애 진단을 받게 된다. 하지만 세로토닌은 단순히 사람을 힘입고 생동감 넘치게 만드는 것 외에도 충동조절을 도와준다. 그래서 우울증을 앓는 사람일수록 갑작스레 화가 폭발하기 쉬운 것이다. 이들은 이성을 잃고 욱하고 성질을 내며 분노를 밖으로 표출하거나 분노를 자신에게로 돌려 자의 행위를 하는 등 안으로 화를 내기도 한다. 반면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은 뇌에 너무 많아질 경우 욱하는 성질을 촉발시킨다. 코카인이나 메스암페타민 같은 약물을 쓰는 사람들이 그토록 난폭해지는 이유는 이 약물들이 뇌에 있는 도파민의 양을 높이기 때문이다. 호르몬 불균형 역시 분노나 공격성을 조절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예상했겠지만 상대적으로 남성 호르몬의 비율이 높은 남자가 다른 남자들보다 공격성이 강하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여성 호르몬 또한 여성과 남성 모두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흥미로운 점은 두 호르몬 모두 사람이 인지하는 위협을 왜곡시킨다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고 느끼면 분노나 폭력 심지어는 욱하고 성질이 폭발하는 등의 방식으로 반격하게 된다. 일부 여성들은 월경 전에 일어나는 호르몬 변화로 인해 평상시보다 더 자주 분노를 터뜨린다. 내 여성 환자들 가운데 매달 3주 동안은 화가 주체가 안 되어서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이 덜어있지만 욱하고 성질이 폭발하는 것은 월경 전에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한다. 분노로 가득 찬 뇌 뇌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를 진행한 데니엘 아멘은 뇌에 흐르는 혈액의 흐름을 연구하기 위해 단일광자방출 컴퓨터 단층 촬영법이라는 특별기법을 사용했다. 이 연구는 특정 작업을 수행할 때 뇌의 특정 부위가 더욱 활발하게 움직여 그쪽으로 혈액이 집중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아멘 박사는 수많은 사람에게 같은 작업을 수행하도록 한 뒤 뇌 사진을 찍었고 이를 비교 분석한 결과 뇌의 특정 부위가 적절하게 활동하고 있는지 활동성이 부족한지 혹은 지나치게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 아멘 박사는 저서 Firestorms in the Brain에서 욱하는 성질을 가진 사람들 뇌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세 가지 결함이 있다고 설명한다. 첫 번째로 욱하는 성질이 있는 사람들은 집중하려 할 때 전전두엽의 활동이 줄어드는 현상을 종종 보인다고 한다. 사람들은 이 현상을 흔히 주의력 결핍 장애와 연결시키지만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다고 무조건 욱하는 성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욱하는 성질이 있다고 무조건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전두엽 피질에서 움직임이 활발하지 않다는 것은 일이 잘못되었을 때 이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집중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지며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의미이다. 두 번째로 전전두엽은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았을 때 문제이지만 너무 활발하게 움직이면 욱하고 성질을 폭발할 수 있는 뇌의 부위도 있다. 전책 대상회는 뇌량 바로 위에 있는 것으로 활동량이 증가하면 대상이 과도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뜻한다. 뇌에 이와 같은 결함이 있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 패턴에 틀어박혀 문제가 생겨도 흘려버리지 못하고 집착하게 된다. 나쁜 일이라는 것이 흘려버리지 못하면 보통 머릿속에서 더욱 심해지게 마련이다. 그래서 결국 참을 수 없는 꼭 자신이 나서서 싸워야 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쓰레기를 버리라고 시켰을 때 아들은 아마 투덜투덜 거리며 마지못해 심부름을 나설 것이다. 어떤 아버지라도 아들의 그런 반항기 어린 태도가 짜증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의뢰 사춘기라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것이다. 그러나 전책 대상회가 지나치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뇌를 가진 사람일 경우 그때 받은 모욕을 몇 날 며칠 가슴에 담아두고 분노를 쌓아간다. 그 결과 잠재적 분노가 쌓이다. 결국 어느 날 분노가 폭발하여 아버지가 아들 방에 뛰어들어가 아들은 잊은 지 오래인 사건을 들먹이며 사과를 요구하는 사태가 빚어지게 된다. 보다 못한 어머니가 끼어들어 아버지를 말려보지만 오히려 늘 아들 편만 든다는 차가운 비난만 돌아올 뿐이다. 세 번째는 좌뇌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좌측 측두엽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할 때이다. 좌측 측두엽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할 경우 성질이 급해지며 실제로 이상이 있는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엄청난 화가 급속도로 치밀어 오른다고 한다. 한마디로 욱하는 성질이 나올 수밖에 없는 조합이다. 그렇다면 정말 운이 없어서 일부 사람들이 그러하듯 이 세 가지 문제를 모두 갖고 있다면 어떨까? 예를 들어 친구가 파티에 가는 길에 자신을 태워서 같이 가기로 했는데 깜빡하고 혼자 파티에 갔다고 생각해보자. 당신은 기다리다 지쳐 혼자 차를 몰고 파티장으로 향한다. 가는 길 내내 친구가 저지른 행동을 곱씹는다. 친구에게 멋지게 복수를 해줘야 하는데 마음을 진정시키려다 보니 짜증이 나서 집중은 더 안 된다. 게다가 계속 기분이 상한 것만 생각이 나서 마음을 도무지 진정시킬 수 없다. 그래서 파티장에 도착하자마자 친구에게 달려가 이 머저리 같은 놈 너 같은 건 죽어야 돼 따위의 말을 닥치는 대로 하게 되고 그 말은 결국 또 주먹 다짐으로 이어진다. 욱하는 성질을 조절하지 못하는 두뇌를 가진 사람들 가운데 처방받은 약으로 효과를 본 이들도 있다. 그 약들은 뇌에서 감정을 통제하는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복용하면 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리탈린 같은 정신자극제는 전전두엽 활동을 촉진시켜 집중력과 문제 해결력을 향상시킨다. 항우울제는 보통 부정적이고 집착적인 생각을 완화시키며 테그레톨이나 데파코트나 라믹탈 같은 항경련제, 항전간제는 측두엽에 이상이 있을 때 나타나는 성급한 성질을 누그러뜨린다. 만일 자신이 자주 욱하고 성질을 폭발시키는 사람이라면 약물 치료를 고려해 봤어야 한다. 특히 욱하는 성질을 조절해 보려고 여러 번 진지하게 애를 썼는데 번번이 실패하였다면 더욱 그렇다. 또한 자신이나 남을 해칠 정도로 심각하게 분노가 터지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약물 치료를 고민해 보라. 욱하는 성질은 반드시 막아야 하는 위험한 일이다. 자기 스스로도 멈출 수 없고 친구나 가족, 종교적 인물 혹은 전문 상담가의 도움을 받았는데도 멈출 수 없다면 자의식은 밀어놓고 치료를 받아야만 한다. 치료를 받기로 결정했다면 분노가 폭발할 때 반복되는 경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경험 많은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 혹은 분노관리사를 찾아가기 바란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감정적 트라우마 스트레스는 어떤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부담이나 긴장에 대해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한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연구가들은 예전부터 적당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사람에게 에너지를 불어넣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솔직히 약간의 부담이 없다면 어떻게 제때 리포트를 제출하고 집에 월급 봉투를 갖고 오고 배우자와 다퉜을 때 화해를 하겠는가 문제는 사람들이 지나친 스트레스를 받으면 좋지 못한 결과를 낸다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 겨우 몇 달 사이에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전부 겪는다면 잘 이겨낼 수 있을까 허리를 다쳐 움직일 때마다 극심한 고통이 등뼈를 타고 다리까지 내려가고 아이는 크게 아파서 몇 주째 침대에서 꼼짝도 못하고 근무 시간이 줄어서 월급은 줄고 고지서 낼 돈은 없고 무슨 이야기든 나눌 수 있었던 절친한 친구는 멀리 이사를 갔으며 애인이나 배우자와 헤어질지 말지를 고민하는 상황이라면 엄청난 양의 스트레스일 것이다. 일부 축복받은 사람들은 험난한 풍랑을 만나도 유유히 헤쳐나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에서 열까지 일이 틀어지는 상황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만일 후자에 속한 사람이라면 울적하고 무력한 기분일 것이다. 어쩌면 너무 불안해서 잠을 못 이룬다거나 모든 사람과 모든 일로부터 최대한 거리를 두고 자신을 고립시키려 할 수도 있다. 몸과 마음이 고통으로 무감각해지고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떨쳐버리기 위해 노력을 해보지만 계속 걱정이 밀려올 것이다. 그러다 결국 패배감이 온몸을 엄습하면 이제 분노를 터뜨릴 준비를 마친 상태일지도 모른다. 물론 모든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욱하는 성질이 폭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도 존재한다. 주로 원래 화를 잘 내던 사람들이 그러는데 평상시에는 화를 조절할 수 있지만 화를 내지 않고는 스트레스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만일 자신이 앞서 설명했던 경우에 속하며 앞서 설명했던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욱하고 성질이 폭발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다. 이번에는 다른 날보다 훨씬 힘겨웠던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을 떠올려보라. 마침 차선을 바꾸려는데 빨간색 스포츠카가 유유히 세치기를 한다. 도로에서 규칙을 지키지 않는 무례한 사람을 혐오하는 당신. 그로부터 얼마 후 심각한 교통체증으로 차가 꼼짝도 하지 않는 상황에 처한다. 그런데 마침 눈앞에 아까 세치기를 했던 스포츠카가 멋지고 여유로운 모습으로 서 있는 게 아닌가. 그 순간 더 이상 치밀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 악을 쓰며 마구 경적을 울리고 폭언을 퍼부으며 삿대질을 하고 그 사람에게 차에서 내려 한 판 붙자고 싸움을 건다. 그렇게 치밀어오른 분노를 터뜨리고 있는 당신. 만일 스포츠카 주인이 화를 잘 참는 사람이 아니라면 둘 중 한 사람이 죽는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다. 옛 기억도 분노를 터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어렸을 때나 청년기에 끔찍하거나 목숨이 위험했던 일을 당했을 경우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트라우마는 뇌의 실제로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감소시키는 손상을 입혀 욱하고 성질이 폭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 예를 들어 강간이나 급습으로 몸에 직접적인 상처를 입었거나 폭력적인 장면을 목격하는 것처럼 실제로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 때문에 받은 극심한 정신적 트라우마는 뇌를 영구적으로 변형시킨다. 이러한 변화는 피해자들이 험한 세상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위험을 알리는 여러 조심에 대해 극도로 예민해지며 자신이 지각하는 위험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없는 위험을 잘못 인식하여 불필요한 자기 방어를 하게 된다. 이쯤에서 내가 당신에게 묻고 싶은 것은 자신이 봤을 때 욱하고 성질이 폭발할 때와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이다. 만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라고 답한다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거나 최대한 적게 받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체할 수 없이 화가 나서 참으려고 해도 계속 화가 나고 바람을 쐬봐도 소용이 없고 생각만 해도 미칠 것 같고 아무도 자신을 이해해 주지 않는 것 같고 도저히 진정이 안 될 때 전두엽에서 어떤 명령을 내려도 통하지 않을 그때 분노가 폭발한다 라는 것이죠. 곰곰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살면서 분노까지 느낀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종종 화도 나고 신경질 부리기도 하지만 사실 입 밖으로 욕을 뱉는다던가 화를 못 참고 크게 싸운다던가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보면 종종 그렇게 화를 억제하지 못할 정도의 욱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 책이 더 궁금했었나 봅니다. 사람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전체 인구의 20% 정도가 욱하는 성질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이 하도 흉흉하다 보니 누군가 욱하는 성질을 내보이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난감해질 때가 있죠. 서로서로 좋게 좋게 부딪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그렇게 아름답기만 한 세상을 기대하는 것도 현실적이지는 않겠죠. 그래도 오늘 분노가 무엇인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으니까 분노로 가득 찬 사람을 만나더라도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본격적인 내용은 오늘 소개한 내용 뒷부분에 담겨 있습니다. 분노의 각 형태별로 구체적인 내용과 예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직접 책을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시간 즐거운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책방차차 달콤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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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